이 시간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과 친지들에게 예수 소문을 낼 수 있도록 골룩전도의 시간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복음의 전파자로 승리케 하사 가문현장의 생명 살리는 영원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 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아멘 이 시간 예수 소문을 냅시다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불신 우리 친지들에게 여러분 예수 소문을 내고 계십니까 나의 가문과 가정 또 학업과 또 생업과 학업 현장에서 생업 현장에서 예수 소문을 내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기대이자 성경적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특별히 내 인생에 BC와 AD를 간증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탄생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바로 BC,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바로 기원 전과 AD, 아노도민이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기원 후로 역사가 나뉘어집니다 따라서 내 삶에 BC와 AD를 간증한다는 것은 내 삶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에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나의 변화된 모습을 고백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문에는 진실된 소문도 있지만 반면에 추측성 기사인 카드라통신 굉장히 부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또 당사자를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아가는 그런 죽이는 소문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 생명 살리는 소문을 퍼트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참된 생명을 얻고 또 치유와 회복을 체험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에도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병행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현장의 생명 살리는 영원한 망대를 세우시는 현장 전도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치유와 회복의 전환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치유 사건이 겹쳐져서 나옵니다 즉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해당장 야이로 바로 그 죽어가는 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가 중간에 끊겨지고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끼어 있습니다 혈루증은 바로 정상적인 이런 생리현상과는 별개로 불규칙적으로 피를 쏟는 만성, 하혈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기 15장 19절에서 33절에 의하면 당시의 이 유출병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혈루증을 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병자와 접촉한 사람까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환자는 성 밖으로 격리되어 살았고 성전 출입 완전히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해당에서 예배 참석하는 것 금지되고 또 이혼을 당해도 항변할 수 없을 정도로 가족에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외롭게 단절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그마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12라는 숫자 자체는 모든 것이 다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여자의 절망이 그게 달에 있었던 상황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카다라 통신 이거 하면 고친다더라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그 병은 더 깊어졌고 모든 재산까지 다 날릴 정도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이 더 악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병의 불치성과 또 의술의 무력함 또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를 의미하고 있고 또 그녀의 절박한 절망 가운데 빠진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상태는 마치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런 인간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상반전에 보면 물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는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유리방황하며 멸망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주받은 운명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움직임들 세상 방법 결국은 헛수고에 불과하고 그런 영적 상태는 더 악화가 된 것입니다 참된 의사가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참된 치유를 받고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종교는 절대로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분 천주교 굉장히 비성경적인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말이야 무흠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마리아의 원제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리아를 성모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황을 보더라도 교황무워설 오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훨씬 더 권위가 있고 교권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은 연옥서를 다루고 있고 유아림보라고 해서 태중에 있거나 가태원한 아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유아림보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죄를 사안받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통한 고해성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흔히 천주교를 서양 불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촛불을 키운다든지 향을 키운다든지 핀다든지 또 우리가 이 회색 옷 색깔뿐만 아니라 독신생활이라든지 고행과 수행 그리고 합장을 한다든지 묵주랑 염주를 끼는 부분들 그리고 영세명 범명을 사용하는 부분 등등 곳곳에서 비성경적인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등보대전서 2장 5절 말씀에 유일하신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그 터닝포인트 그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바로 치유와 회복의 첫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 유형을 보면 보고 믿는 신앙이 있고 듣고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고 믿는 신앙은 우상 종교들 우상 형상을 만들어서 붙여놓고 시각적인 표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은 드름에서 나고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한복음 20장 29절에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의 성자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리고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라는 구세굴에 그 전도대가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 그 예수 소문을 듣고 자신의 어린 날의 모든 상처를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또 복음 전도자로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이 예수의 소문을 또 퍼트리는 미션 이전에 날마다 52주 강단을 통하여서 먼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실적으로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소문을 퍼트리고 참 기쁨에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퍼트려야 할 예수 소문입니다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된 시작점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 그리고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에 중요한 동사가 두 가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소문을 듣고 그리고 손을 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들음이 없이는 절대 믿음의 액션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전파하는 이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고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을 댔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옷을 계속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만 씻으듯이 옷가에 손을 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절대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헐려진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라는 것 자체는 그 당시 사회적, 종교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목숨건 시도를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라는 이 여인의 믿음의 만짐이 바로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갔는데 이 능력이라는 이 디나미스라는 헬라오는 예수 그리스의 권세 메시아로서의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인지 몰라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전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이 전지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헬료병이 낳은 기적은 사실은 남은 잘 모르는 그야말로 예수님과 헬료증 여인만이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셨고 해중들에게 치유의 매개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들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그 현루의 근원이 곧 마름해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루의 근원, 피가 솟는 우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처럼 예수님의 치유는 일시적인 불완전한 치유가 아니라 완벽한 치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이 주체가 되셔서 직접 그 환자와 대면하시고 또 직접 치유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인이 일방적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굉장히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여인의 믿음은 여러분 미신적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 현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필리핀 현장의 끼아뽀 성당이라고 해서 가장 이 마늘라의 오래된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예수의 형상이 있고 또 필리핀인들의 그 피부색처럼 구리색으로 예수님을 만들어서 그 관 속에 예수님을 눕혀놨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와서 그 예수님의 발을 계속 문지르고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갖다 대는 겁니다 그래서 유난히 예수님의 발 부분이 반칠 반칠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혈류증 여인의 이 고백 그 옷과를 만졌던 여인의 고백은 미신적인 것이 아니죠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심령을 감찰하시는 예수님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세상 방법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 그리토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과 이제는 가난한 심령 가운데 이제 신학적인 결단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은 이 여인만이 아니죠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무리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옷깃을 시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모든 무리들에게 나아간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 여인에게서만 그 능력이 나갔다는 것은 바로 그 여인의 절대 믿음을 높이 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에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 34절 말씀을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역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참된 치유의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군중 앞에서 여인을 딸이라고 선포하시는 순간 그녀는 혈류병이라는 12년의 이 만성질환을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식에서 벗어났고 율법의 처벌 대상에서도 면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 앞에 이 여인을 공개함으로써 더 이상 너가 죄인이 아님을 선언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는 사회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복귀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삶은 영육관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외경에 의하면 이 여인은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실 때 주님의 얼굴에 흘린 땀을 닦을 수 있는 그 수건을 들였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옷과를 만진 정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지체의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실성을 여러분 정확하게 분명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와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의 라합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소문을 전해준 인도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로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아담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아담의 족보에서 그리스도의 족보로 들어가는 놀라운 신분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나아가 우리의 역할은 유일한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는 미션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의 소문을 잘못 퍼뜨리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도 있지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러한 부정확한 추측성 카더라 통신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해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3.11조 3운동과 골룩전도에 올인 집중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혈류증 여인이 가졌던 믿음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간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성스럽고 강구하다 절실하다 이것이 바로 간절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당시에 당신의 옷에 그냥 손을 닿은 자와 그냥 스친 자와 정말 혈류증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자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인삿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이 강단 인삿말처럼 똑같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여러분 같은 예배 아닙니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함을 갖고 나가는 자들은 벌써 눈빛이 다르고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의 강도가 다릅니다 집중력이 다릅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 복음을 이 소문을 전하고자 하는 결행력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간절함 누가복음 18장에 불이한 재판장을 찾아갔던 내 원안을 풀어달라고 했던 여러분 그 과부 내가 때 써서 무조건 간절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원안을 풀어줄 대상이 바로 재판장 그 직분에 대한 대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이 간절함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명구원의 영적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 소문 마음껏 내쉬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망대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주차 예수 소문을 냅시다 그냥 강단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혈류증 여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구원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 곤릭현장의 치유와 회복의 시작점이 되게 하시고 생명구원의 영적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생명 살리는 영원한 망대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리목사님 한 주간 사역과 오력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고 2024년 각 가정과 개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영육간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